네, 반갑습니다. 나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사와 지정, 즉 테스트 앤셋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TAS라고도 합니다. 프로세서 동기성 제어를 위한 동기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동기화 기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드웨어 명령어를 이용한다, 이 키워드입니다. 프로세서 동기성 제어를 위한 동기화 명령 중에 하나이고, 하드웨어 명령어를 이용한다. 메모리의 특정 위치 값을 검사하고, 테스트, 이 위치 값을 추르로 1로 만드는 셋 명령어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앤셋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특정 메모리 위치 값을 1, 추르로 셋 하는 명령어를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 명령어는 원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실행 도중에 인터렉트 될 수가 없고, 명령어 내에서 수행되는 두 명령어, 즉, 이니셜이라는 변수를 락으로 초기화하는, 그런데 불린 타입이죠. 불린은 0과 1을 가질 수 있는 타입입니다. 불린 타입의 이니셜을 락으로 초기화하고, 그 락은 추르로 셋 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동시에 실행되는데, 중간에 인터렉트 될 수 없고, 또 all or nothing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모두 실행되거나 아니면 없는 일로 되는 거죠. 운영체제에서 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소프트웨어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 지금 보고 계시는 테스트 앤셋, 그 다음에 인터렉트 제어를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테스트 앤셋을 설명할 때는 그 정의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특정 메모리를 검사하고, 거기에 True, 1로 Set하는 명령어를 갖고 있는, 즉, 동기성 제어를 위한 동기화 명령어 중에 하나고, 하드웨어 명령어를 이용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전체 체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알고리즘화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함수부하고 활용부를 나눠봤어요. 일단, 함수부가 핵심이죠. function, 테스트 앤셋, 타입은 블린 타입이고, 0과 1만 받을 수 있는 블린 타입인데, 레퍼런스 타입이요, 참조 타입이요. 즉, 이 블린-ref라는 의미는 락이라는 변수의 어떤 값을 받을 때 그 주소를 받겠다는 겁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LOCK라는 주소만 받을 수 있는 블린 타입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특정 값을 여기다 받는 게 아니고, 얘를 감싸고 있는 주소 있죠, 주소. 이 어딜에서 주소를 여기다가 넣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언어를 공부하신 분은 그건 아실 텐데, 어쨌든 제가 참고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내부를 가보니깐, 블린 타입의 이니셜을 락으로 초기화하고, 그 락은 True를 주죠, 그러니까 참을 주죠. 1을 주잖아요, 1. 숫자 1. 1을 주죠. 그리고 그 이니셜을 리턴하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테스트 앤셋에 이 주소 값을 주면, 이 주소를 찾아가서 그 속에 여기다가 1을 세팅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다가 1을 세팅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변수의 값을 받고 값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주소를 받아가서 그 주소를 찾아간 다음에, 그 주소 안에다가 1을 넣겠다. 이런 의미로 이 함수를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모르더라도, 일단은 그냥 제가 설명으로 드러놓은 락 값이 True일 때, 이니셜 값을 True로 만들고, 테스트 앤셋 함수는 True를 반환한다. 윤도만 설명을 해도, 득점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활용하는 쪽에서는, 이게 두화일문이고, 두화일문에 True가 돌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두는 무조건 진입을 해요. 조건 따지지 않고. 진입해서, 첫 번째 이 화일문, 이 화일문에서 테스트 앤셋에, 락이라는 변수, 그러니까 이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락에, 주소 값을 던지죠. 그죠? 앞에 N%를 던지면, 이게 주소를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를 던지면, 결국은 이게 지역 변수 락이에요. 지역 변수 락에, 주소 값을 여기다가 던지는 겁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락이에요. 왼쪽에 있는 락은, 펑션 테스트 앤셋 속에 있는 지역 변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쓴 락은, 화일문에 테스트 앤셋을 호출할 때 쓰는 락이에요. 지역 변수예요. 어쨌든, 어쨌든 그 주소를 던지면서, 내가 내 주소를 던지면서, 내 값을 다른 함수에서 바꾸지겠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락을 걸면, 당연히 추루가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가 임계 구역이 됩니다. 크리티컬 섹션. 락에 추루 값을 적용하고, 테스트 앤셋의 함수를 추루로 반환하죠? 그죠? 그러면, 이 루프문이, 화일문이 추루이기 때문에, 계속 크리티컬 섹션에 반복되게 돌겠죠? 돌면서, 크리티컬 섹션 영역의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락을 폴스로 반환하죠? 그죠? 락을 폴스로 반환하면, 여기 이 지역변수 락이 0으로 바뀌겠죠? 숫자 0. 그죠? 0으로 바뀌면서, 화일이 추루니까, 다시 화일로 와서, 테스트 앤셋의 폴스를 던지죠? 그 주소값을 던지면, 주소값을 던지면, 주소값을 던지면, 폴스로 돼 있다가, 또 추루로 반환하지, 이게 또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임계 구역이, 이게 어떤 프로세서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어떤 프로세서가, 테스트 앤셋 함수를 호출하면서, 추루를 얻어온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을 해요. 그때는, 그때는 다른 프로세서는 다 스탠바이, 대기 상태에요. 두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대기에 빠져요. 맞죠? 그리고 이 크리티컬 섹션이 끝나고 난 뒤에, 락에다가 폴스를 세팅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락에다가 폴스를 세팅하면, 그 다음 프로세서가 진입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다시 또, 추루를 획득해요. 또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해요. 그리고 현재 지역변수를 폴스시키면서, 다음 프로세서가 들어올 수 있게, 또 만들어줘요. 그럼 다음 프로세서가 또, 화일에 진입하면서, 테스트 앤셋에, 또 락에 주소값을 던지면, 다시 일로 세팅되면서, 크리티컬 섹션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들은, 내가 진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특정 변수, 여기로 말하면 락이라고 하는 지역변수가, 추루냐 폴스냐, 한번 보러 보면 되겠죠. 맞죠? 추루 상태면 대기 상태, 폴스면 진입한 다음에, 테스트 앤셋 함수를 호출하면서, 추루를 획득하면 되죠. 이해했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테스트 앤셋 함수가 추루를 리턴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서가 락을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다른 프로세서는 대기상태가 된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테스트 앤셋 함수가 폴스를 리턴하는 것은, 이전 프로세서가 락을 해제했다는 뜻이므로, 다른 프로세서가 락을 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락이라는 변수를 공유하는 거예요. 점유를 하기 위한, 뭐라고 그럴까, 플래그로 보는 거예요, 걔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테스트 앤셋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를 획득하고, 임계구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임계구역 나오면서, 지역변수 락을 폴스하고, 그러면 이 락이 일종의 플래그니까, 폴스가 됐네? 그럼 다음 프로세서가 화해를 또 진입하는 거죠. 프로세서는 임계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락 변수를 원래대로 폴스로 정의를 해야만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compare and swa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비교와 교환이라는 함수, CAS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를 위한 명령어고, 메모리 위치 내용을 주어진 것과 비교, 위치 내용을 주어진 것과 비교를 해서, 그게 동일한 경우에만, 그 메모리 위치 내용을, 새로운 주어진 값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함수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테스트 앤 세트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수고하셨습니다.